부촌 원미산입니다. 어디냐면 종합운동장이에요. 운동장 7호선, 운동장 여기서 내리면 됩니다. 이 원미산은 진달래 불낙지입니다. 수도권에서 유명한 산입니다. 부분적으로 이렇게 있어요. 산이 진달래 동산입니다. 여기 꽃이 엄청 많잖아요. 이리로 가봐. 그러면 이쪽 자락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또 완전히 군낙지예요. 일요일 날 오늘 한번 나와봤거든요. 시민들 많이 나왔어요. 부촌 시민들. 부촌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왔겠죠. 진달래가 저거 나오면 또 수리산 철축동산 거기 유명합니다. 보세요. 100만장 찍어서 하나만 걷지면 돼요. 그럴 것 같아요. 여기 부촌 원미산이었습니다. 원미산입니다. 한번 와보세요. 저거 만개 된 거예요. 만개. 95% 만개 됐어요. 한꺼번에 거의 핀 것 같아요. 시차 별로 안 두고. 원미산입니다. 원미산입니다. 원미산입니다.